금일 HLB 공매가 8,360주 나왔습니다. 0.51% 정도 나왔죠. 공매 금지인데 8,000주 정도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나왔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일단 공매 금지 때문에 많이 줄었죠. 시장 조성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8,000주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뭐 이것도 좀 기분 나쁘죠. 한주나 두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정도 나왔습니다. 아무튼 공매는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심각합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6개월 공매 금지하면서 상당히 생색을 내면서 아주 큰 뭔가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반쪽짜리 정책이죠. 반쪽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을 바치는 그런 아주 큰 종목들이죠. 큰 종목들인데 셀트리온은 10.8% 나왔습니다. 공매 금지 전혀 관계없죠. 11만 4천주 공매가 나왔고 삼성전자 300만주 넘게 나왔습니다. 9% 이상 나왔죠. 이게 이제 시장 조성자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 보니까 이 공매를 시장 조성자 창구를 통해서 그냥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매도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 조성자 제도에 속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매 금지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없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공매 금지를 했다는데 삼성전자가 300만주가 나와버렸죠. 셀트리온이 11만주가 나왔습니다. 이거 HLB도 8천주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습니다.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이거 나온 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을 딱 봤을 때 지금 시장 조성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 조항을 없애라. 그 부분도 전부 다 금지를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한 투연에서 주장을 했죠. 그러면서 언론에서도 동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리 시장 안정화 이런 부분은 공매 때문에라도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면. 시장 조성자는 업팅률도 금지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공매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거는 반쪽 자리도 안 되는 공매도 금지다. 눈가리고 아무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너무나 심각하죠. 영국, 프랑스, 독일이 7%에서 9% 정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정 정책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그냥 폭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이렇게 9% 오를 때 실제로 못 올랐죠. 실제로 한 2% 정도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독일은 0.7%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었죠. 미국이 이렇게 9% 올랐을 때 유럽 증시 먼저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미국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반영 안 되죠. 전혀 반영 안 되고 7%에서 9%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릴 때 특별한 어떠한 립서비스가 더 강력한 게 또 나와야 되죠.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 오늘도 정말로 큰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미국 시장도 거의 한 9% 정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겠죠. 이런 분위기면 결국 이제 메인 핵심은 미국 시장이 되겠지만 지금 이런 유럽 시장의 하락폭을 좀 본다면 미국 시장은 상당히 큰 하락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독일로 한 번 본다 그러면 미국이 9% 올릴 때 독일은 보압이었죠. 그렇게 따지면 9%를 더해야 되죠. 그러면 16%, 17% 정도 하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17% 하락하고 있는 거죠. 미국 시장이 오늘 밤에 엄청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렇게 유출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시장 조성자 이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놨죠. 그렇게 만든 상황에서 지금 공매도를 이렇게까지 치도록 놔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완전히 좀 잡아야 되겠죠.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HLB가 8,000주 이렇게 공매도 나왔죠. 그리고 이건 대차 적은 주고 자 HLB 생명과학도 9,000주 정도 나왔죠. 자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공매를 금지했지만 쳐도 벌금이 얼마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왔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공매 금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죠. 오늘은 비중이 더 높습니다. 9%까지 올라왔죠. 공매 금지 그냥 완전히 비웃고 있죠. 비웃으면서 공매 금지라고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지금 300만 주나 공매를 쳐버렸습니다. 이게 시장조선자 제도 이런 허점을 이용한 거죠. 자 셀트리언도 10% 공매가 나왔죠. 11만 4,000주 자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9만 8,000주 4.6% 정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공매 금지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 확실하게 금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청원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 공매에 대한 부분들 자 그런 부분들을 개인 투자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대부분 다 그런 공매 금지를 원할 텐데 동의하는 부분을 보면 거의 뭐 별로 안 되죠. 몇 명 안 됩니다. 그런 거 보면은 좀 신기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삼성전기도 지금 5만 3천주 정도 나왔죠. LG전자도 5만주 정도 나오고 SK하이닉스 28만주나 나왔습니다. 공매가 5.6% 자 이렇게 지수를 구성하는 이런 종목들 대부분 이제 시장 조성자 어쩌고 이러면서 지금 공매를 뭐 치우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공매 금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런 분위기로 본다면 시장 조성자에 대한 이런 공매 금지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어이가 없죠. 이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로 어이가 없습니다. 공매 금지라고 했는데 공매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이 지수 관련 주들이 이런 공매도가 계속 나올 수 있게 이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공매 금지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유럽 시장 저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공매 금지해도 뭐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런 분위기지만 그래도 이제 공매 금지를 하면 그래도 효과가 좀 있습니다. 있겠죠. 당연히 중국 시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장 조성자 제도는 예외다. 그 조항을 빼야 됩니다. 예외 없다. 전부 다 공매 금지다. 앞으로 여기에 0이 찍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나올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보면은 완전히 국민들의 이런 상황을 뭐 이 정도 하면은 뭐 됐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좀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지금 세계 시장도 심각하고 공매 금지라고 했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나 많죠. 그런 상황에서 공매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 상황은 상당히 지금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돌파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돌파구가 언제쯤 나올지 이건 도저히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죠. 자 이런 뭔가 이 분위기를 크게 한번 딱 반전시킬 만한 뭔가가 갑자기 좀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반전을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이 나와야지 이런 사태가 좀 진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